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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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금방 전화를 끊고 나서 누구에게 전화를 또 거는 건지 같은 농담을 두 번씩 하고 있잖아 다른 여자와 길을 걷다 눈에 띄가 불안하지는 않는지 미안한 말 없다 해도 용돈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당연한 경험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라 가슴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면서 따라가는 건 내 마음이 되겠지 능력이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영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당체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당연한 경험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라 가슴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면서 따라가는 건 내 마음이 되겠지 능력이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영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당체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당체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사랑하는 건 내 마음이 되겠지 능력이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영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당체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당체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따라가는 건 내 마음이 되겠지 능력이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영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당체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하 내 마음이 되었지 하認為 하느님을 생각해 하느님을 생각해 하느님을 생각해 나 내가 왜 잃어줘 정말 이상하죠 그대가 없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나 사랑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내겐 귀찮은 일이었는데 사랑을 받는 것만 익숙했던 말 그댄 내게 몰랐길래 내가 달라질까 나조차 도움하지만 난 사랑에 빠져줘 나밖에 모르던 그 모두가 나보다 그댈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봐요 아껴둔 내 맘을 받아요 하나 어제는 말이에요 관심도 없었던 남자 옷들을 고르는 날 발견해줘 꼭 배우지 않아도 사랑은 이렇게 날 바쁘네요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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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